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공투자 하세요 자 오늘 7월 16일 지금 3시 9분 정도 흐르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요 리플 리플 관련 내용이랑 FOMC FOMC 내용 영상을 한번 준비했구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비트 메이저리그가 보시면 8시간 조금 더 남은 걸로 확인이 되시죠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시장 상황 보면서 매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 760원대 750원대 요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요 리플이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제가 봤을 때 1차 목표를 0.6달러 선정도 되는 830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눌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잘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는 일단은 1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단계가 1차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지켜보는 건데 요 상황을 한번 봐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매 타점이나 속보 이슈들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리는 제 카톡방 여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에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링크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플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자 리플 지난 주말에 워낙 기준으로 약한 700원 700원이면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700원 요 700원 선에서 0.5달러에 있던 강력한 저항선 요 저항선을 가볍게 뚫어주면서 쭉 가고 코인 시장을 혼자서 거의 뭐 독주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호재 내용으로는 보시면 SEC 소송 관련 일부 승수를 했죠 그래서 10% 이상 요렇게 상승이 잘 나와준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의 강세 모멘텀 잘 유지해 준다면 800원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오늘 조금 늘리고 있는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800원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830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달성이 되면은 절반 정도 저희가 매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주 18일 목요일에 리플과 SEC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리플과의 소송 관련된 합의 옵션을 아마 논의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거는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신다면 지금 이제 소송이 막바지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또 미국 대선 대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상승장에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이며 어떤 호재가 있나요? ETF ETF의 호재들이 많이 겹치 있는 만큼 리플 또한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기준으로 만에 하나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상승해서 66.7K 66.7K를 안착한 다음 70K를 가려는 만약에 무빙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1달러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1,000원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일단은 목요일 우리가 목요일을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지금의 리플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제 생각이고 저는 이번 상승을 충분히 주게 된다면 7월 말에 1달러 1달러 혹은 적어도 1,300원 1,300원까지는 7월 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과 비트코인 시황 관점들 이런 걸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제 전화번호에 리플 이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정보방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어젯밤에 FOMC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최근 3개월 물가 지표를 확인했을 때 긍정적이다 라는 호재성의 내용인데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1분기에는 추가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발표한 2분기 최근 3개월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지는 않았지만 연설 속의 내용을 토대로 월가에서 내놓은 전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둔화세를 고려했을 때 연준은 올해 9월 통화정책회의 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중에 총기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유감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다? 7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은 지지율이 그러면 20% 미만까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어떤 기대를 좀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FOMC 이후로 지금의 비트코인은 상승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런 호재성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는 활기가 넘쳐 흐르고 크리토 시장의 탐욕 지수를 참고하자면 현재 심리가 보시면 탐욕 지수까지 올라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고래급의 미국 해지펀드들의 입장은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된다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얼마로 보고 있냐? 10만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10만 달러까지 진행이 된다면 하나 기준으로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대선에 대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와 금리 인하 관련된 카드를 반드시 꺼낼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99%가 아닌 100%까지 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테고 모두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 하셔서 반감기에 찾아온 이 기회의 장에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속보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 및 관점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제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제 전화번호 리플이라고 두 글자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보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리플과 FOMC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소통방에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명확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